권익이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가지고 6개월 만에 조사회가 내놨는데 종결했습니다. 배우자는 제재 조항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 한번 안 하고 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의원님 권익이의 발표 어제는 정승윤 부위원장이 설명까지 했는데 외국인이라서 대통령 기록물법에 적용되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권익이가 무슨 발표를 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그래서 종결한다고 했잖아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건 맞아요. 다만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공직자가 서면으로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형사 처벌 규정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얘기만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건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맨 처음에 발표할 때 그랬죠. 그러니까 당장 반응이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되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한쪽 부분만 얘기하고 다른 쪽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언급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 처벌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추가 설명한 부분이 대통령에게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설명을 안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외국인이라서. 아니 그러면 당장 제기되는 반론이 그러면 외국인한테 뇌물 받으면 죄 안 되냐. 아니 외국인이 뇌물 줄 일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방산 물자를 수입하면서 사실은 대략 국제적인 룰이 3%에서 5% 정도는 리베이트가 주는 게 룰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받으면 안 되는 돈이지만 워낙 관례상 이렇게 막 돼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옛날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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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 하는 무기 중개상 분도 유명한 분 있었잖아요. 로비스트. 그러면 외국인한테 뇌물 받으면 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라 외국인이라 죄가 안 된다는 얘기를 아마도 대통령 기록물의 종류에 보면 대통령이 지금도 해외 순방 중입니다만 정상 외교나 해외 순방에 가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도 대통령 기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 때 외국인 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들이 그런 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그전에 지금은 떠났습니다만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가서 외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같은 걸 진열해 놓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재임 기간이 끝날 때는 다 대통령 기록물 창고로 들어가면서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록물이죠. 그렇죠. 법에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가 외국 정상이에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취지. 법의 취지를 봐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위원장도 그렇고 부위원장도 그렇고 다 법조인 출신들이 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입만 열면 이렇게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법률가고 법조인이니까 다 따져보고 기자들 만나서 설명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일반 국민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술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화만 돋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죠. 처음에 대통령의 배우자.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없는 건 맞아요. 대신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부 회의할 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얘기도 나왔다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확립된 이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는 못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다. 조사와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런 반론이 제기되니까 이거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거기서 얘기하는 외국인은 외국 정상이죠. 지금 최재형 목사 말도 들어봤지만 황당히 하잖아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법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아까 청와대 관저가서 보셨다고 하셨지만 어디 있습니까? 디올팩. 디올팩이요? 어디 있어요? 권익위에서 대통령 기록물법이라고 하면 디올팩이 최소한 신고된 대상 그 물품이 디올팩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고 어떻게 지금 조상이 되고 있고 정말 창고에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있어요 이거? 창고에 과연 있을까요? 창고에.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창고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창고는. 과연 있을까? 아니 그리고 일단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 자체가 억지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수수한 금품인데 거기서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건데 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있죠. 대통령의 영부인이 과연 공직자냐? 공직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공직자보다도 그러니까 대통령 빼고는 제일 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 포함해서 제일 세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포함해도 제일 세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V1, 영부인은 V0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만 일반 논정으로 봤을 때는 일단 디올 빼기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 자체가 대단히 억지인 것이고 저는 창고에 없을 가능성이 거의 99.9%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제가 이 권익의 발표를 보고 추가 발표를 보면서 하나씩 따로 분리해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아무런 상관없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공직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가 하필이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조사받지 않고 대통령이 무사할 수 있는 방법 결국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묶어버리면 이건 특별법이니까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남아있는 문제가 외국인이면 다 되는 것이냐. 또 이 문제가 남기 때문에 스텝이 꼬여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F-35 같은 거 수입하면서 선물 받고 뭐 받았다. 외국인이 주는 건 다 대통령 기록물이라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물론 그것도 창고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권익위 발표를 보고 국민들께서 아 맞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겠네. 종결 잘했다. 이렇게 하실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권익위 주장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건축과장의 배우자는 명풍백 받아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괜찮은 거잖아요. 괜찮은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위사업청에서 비싼 전투기 이런 거 수입하면서 뭘 받아도 외국인이 주는 거 받으면 괜찮다. 이런 논리인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국가법지서가 정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핵의 망직한 논리를 내세우다 보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엉망이 되는 거죠.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거 상황인데 두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소감입니다. 수습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습 되겠어요? 왜냐하면 수습이라는 거는 법 이론적으로도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이 납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얘기 들을 때마다 뭔 소리야. 저게 뭔 또 헛소리야. 당장 반응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돼요. 말 자체가 말이 아니야. 사실은 국민권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야말로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인데 부패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적용해가지고 수사경에 넘기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 MBC KBS 관련된 이사진들 현장 조사 가서 열심히 조사하고 신고되자마자 거의 시간 얼마 안 걸려서 조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부부 관련된 것들은 6개월 끌다가 이런 결과를 내놓다 보니까 권익위는 죽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 자체가 지금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럴 거면 뭐 알아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 역할을 좀 찾아야겠죠. 저게 물론 소위 얘기하는 어공들 어쩌다 공무원으로 가 계신 분들은 고위직이지만 대부분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늘공이라고 하는 권익위에 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권익위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정말 창피하다. 권익위 와갖고 그동안 자부심도 느끼고 열심히 일했는데 야 이거 요새 우리 조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창피하다.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자괴감이. 그러니까 이게 권익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방통위도 내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고 방통위 현장과 방심위 현장 비판하고 있고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각 기관마다 공무원들 늘 공 그러니까 늘 공무원이 계신 분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